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전략팀장입니다.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구요. 지금부터 하는 분석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코리아 서키트라는 기업이구요. 코드번호는 00781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 2월 8일 오전 10시 2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코리아 서키트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는 PCB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PCB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도체와 전자기기 부품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수요가 높아질수록 반도체 매출액이나 수익이 영업이익이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영업이익이나 실적이 높아질수록 이 PCB의 수요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코리아 서키트도 실적이 증가하면 어느정도 수혜를 받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작년 20년도에 반도체 업황들이 매우 좋아서 이제 실적 발표나 실적 발표나 매출 발표를 할 때 언행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올해에도 올해에도 이 반도체 업황은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 지금 현재도 반도체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기 때문에 수요가 너무 많아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매출과 실적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하니 그에 따라서 코리아 서키트 또한 어느정도 수혜를 받아 실적이나 매출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높아지게 된다면은 당연히 주가로 반영되게 되고 주가는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미래성장성이 아주 좋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 0.6% 정도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가 어느정도 이제 차익실험 매물 등과 이제 어느정도 조정을 받으며 하락한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또 지수의 조정까지 겹쳐지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다행히 이날부터 반등을 주며 상승했다가 지금 현재는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날 보시게 되면은 이날 보시게 되면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오늘 다시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면서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뚫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생겼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상승해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추세선을 그려보더라도요. 추세선을 그려보더라도 지금 크게 추세선을 이탈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는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 다만 이 추세선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이탈하는지만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위쪽에 있는 상승추세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이 부분을 만약에 이탈하며 상승하게 된다면은 어 다시 한번 고점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구간에서 어느정도 주가를 다진 이후에 주가를 잘 다지며 차익실현매물 등과 같은 매물대들을 잘 소환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주면 노멘텀을 받고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때서는 이 상승추세선을 돌파하며 크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41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는 41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는 현재 이 구간 14,900원대의 지지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선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그 추세선까지 이탈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14,900원의 지지선을 쉽게 이탈할 것 같진 않고요. 만약에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아래쪽에 또 상승추세선이 있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딛고 반등을 주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지지선이 이탈할 것 같진 않고요. 계속해서 상승추세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는 PCB 즉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업황이 너무 좋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당연히 주가에 반영되게 된다면은 크게 상승해 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약보화권에 있는데요. 아까 이제 0.6% 정도 상승했을 때는 여기에 화살표가 생기면서 이제 골든크로스 표시가 났었는데요. 어 다시 나타났습니다. 0.6% 상승을 하면은 골든크로스고요. 0.3% 지금 현재 같은 수준이면은 아직 5일 이동평균선은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골든크로스가 나오는지 아니면은 나오지 않고 이대로 마무리가 되는지 한번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골든크로스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 내일부터는 상승 한번 기대해 볼만 하고요. 나오지 않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상승해 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지지선 41 이동평균선의 지지선을 깼는지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승을 주게 된다면은 이 상승추세선 위쪽에 있는 상승추세선 돌파할지 한번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코리아 서키트에 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해서 리뷰할 예정이오니 코리아 서키트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그날 주가 변동폭이 컸을 때는 저희 AP투자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가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요. 여기 위쪽에 AP투자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홈페이지에서 라이브라고 깜빡거리는 이 카테고리에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우리 저희 소장님께서는 이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는 리스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일단은 저번주 금요일날 추천해 줬던 종목 추천 한번 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금요일날 저번주 금요일날 올라온 실시간 리딩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오전 7시 35분부터 실시간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료 추천 종목에 앞서서 먼저 이제 미국 증시나 시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오전 9시가 되었을 때 오전 9시가 되었을 때 종목 추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무료로 종목을 추천할 때에는 일단은 매수가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하며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목표가가 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이제 실시간 리딩으로 계속해서 추적해 드리고 있으며 혹시나 이제 주가가 하락했을 때도 기준 매수 가격보다 더 하락했을 때도 그런 하락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대처를 실시간으로 리딩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그냥 홈페이지에만 접속하셔도 열어보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이제 하루에 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저번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세 종목 모두 모두 추천을 해드렸으며 그리고 이제 세 종목 모두 수익을 내며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혹시나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분들 중에 무료로 종목을 받아보시고 싶거나 아니면은 종목들을 추천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요. 한번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언제든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